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명의 길, 자유의 길, 번영의 길, 선진화의 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개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관외의 개입을 줄이고 정치의 힘과 영향력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선진화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서 더욱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화의 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정부하에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정부의 지향점, 목적지는 아직도 모호합니다. 김병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책실장을 지냈던 또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일괄합니다. 조국 사태로 정의공정 위선 탐욕이 들통나자 문재인 정권은 가면을 아예 벗어던져버리고 전체주의로 가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체주의의 길은 반문명의 길이고 억압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고 반선진화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문정부가 설령 그 길로 갈 의향이 있을까요? 설마 설마하지만 그들이 가려는 길이 전체주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들이 최근에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문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선거 개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는 도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신민과 정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은밀한 개입 사실이 세상에 낱낱이 알려진 경우에는 100% 탄핵 사유와 범죄인으로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사과하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선거 개입이라는 만용과 무리설자는 도저히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준법 정신이나 헌법에 대한 준수의 어떤 열이라든지 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철저한 공영방송의 장악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KBS와 MBC는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 12월 18일 날 KBS 공영노조는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의혹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KBS는 대통령 선거 개입 정거를 즉각 보도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아주 교활하고 정교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장과 이사장을 직접 교체하면 혼란이 많이 일 테니까 대신에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박문진, MBC와 KBS의 이사 2명을 금박하고 압박해서 끌어내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바꾸어진 이사회를 이용해가지고 이사장과 사장을 교체하는 그런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금박의 대상은 교수들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언론장악 로드맵에 따라서 행동대원들은 바로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요원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수시로 쳐들어가고 회사로 몰려가고 교회로 몰려가고 집앞에 진을 치고 결국 두 사람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부산의 한 모임에서 나이가 꽤 많이 드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 해먹어버려도 부산에는 깜깜 무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집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이 문제도 더 이상 자세하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소정당들에게 의석을 매석 더 주고 야합정치의 결과물로써 장기 집권을 추구하는 것은 여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한다면 결코 선택해서 할 만한 그런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수처 신설로 검찰 무력화와 비리 은폐 시도입니다. 지금 여권은 집권 세력은 공수처를 국회 본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만 통과되면 지금 대통령 문 바로 앞까지 온 검찰 수사를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힘을 대통령 자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센 대통령에게 손에 쥐어주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그런 의지를 현재 집권 세력이 갖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준 박사의 이야기처럼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체주의와 유사한 그런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점을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번째는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라의 앞날은 망가지는 아니든 간에 돈을 뿌리는 일들이 도처에 자원을 낭비하는 일들이 도처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경제전을 반에 걸쳐서 도움이 합리화 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개입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과시는 일주책다에게도 턱없는 수준까지 중과시 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든 단 몇가지 사례만으로도 정상적인 자유민주의체제나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들은 내놓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국민들은 분리된 하나하나의 사건들로부터 전체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라는 주춧돌이 하나씩 정치권력에 의해서 대체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씩 하나씩 집단에 의해서 대체되는 사회적 선택에 의해서 대체되는 정치권력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선진화의 길, 자유의 길, 번영의 길, 문명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임을 국민들이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고 표로도 심판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움직임에 막는데도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반문명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 길과 번영의 길과 문명의 길과 선진화의 길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